자 여기서부터 다시 아까도 여기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을뻔했지? 아 뭐야 죽을뻔했지 에너지 아우 아무것도 안보여 자 플레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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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버리구요 플레이어 이야 정말 안보인다 여기서 왼쪽이 그거였죠 왼쪽이 그 지하실 왔죠 올라가야되나 올라가보자 다를 조용 하세 새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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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모 새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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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감사합니다 6개 고마워요 7개 땡큐베리 감사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? 8개 9개 고마고마워요 자 6개 까지 채워주셨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베리형 베리베리 감사 플레이어 하나 미끄럽네요 저는 되게 조금 밖에 아 그 어 이게 소수가 어 이거 잠시만요 이건 버려야 되는거 아닌가? 재전을 하려면? 플레이언데 아 이거 참 아 소리가 나요 지금 플레이어에 저장 한번 해주고요 이건 뭐 어떻게 어떻게 된거야? 떨어져야 될거 같은데? 저기로 점프한다는건 말이 안되고요 이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요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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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안되에에에에에에에 아 죽는 순간 팅팅하네 자 잠시만요